08604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바이오톡스택입니다. 바이오톡스택은 동사는 2000년에 설립되어 의약품, 농약, 식품, 화학물질 등의 안전성, 유효성평가, 신물질약교검색, 동물실험 신기술 및 대체기술 개발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2007년 코스닥시장의 상장암지배회사는 신물질개발단계에서의 핵심과정인 비임상연구사업을 영위하고 연결대상회사를 통해 생체시료 분석을 통한 의약품연구개발, 영장류 비임상실험 등을 영위함 또한 세종벤처파트너스를 통해 바이오 전문 창투업을 영위함 기업개요대시신물질개발사, 연구개발사와 연구계약체결후동물, 세포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등 신물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효능과 인체의 유해성을 평가하는 연구개발용역전문업체 대시종속회사로는 비임상시험사업을 영위하는 주. 키프라임리서치를 보유하고 있으며 창투사 주. 세종벤처파트너스는 2022년 연결대상에서 제외되었음 대시 다수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하이폭스사와 공동개발중인 간질환치료제의 임상일상을 완료하였고 간경화치료제 이외의 비알코올성지방간염치료제로 국내 특허 취득재무 대시 벤처기업 투자 부문의 연결제외 치료효능시험 및 병리판독 등의 수주 감소에도 국내 의약품 독성평가 등 비임상 그로 용역 수주 증가로 전년 대비 매출 성장 대시 매출 증가에 따른 원가율 하락에도 인건비 대손상각비 등의 판관비 증가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크게 하락 금융수지 저하 등으로 중단영업이익 증가에도 순이익률도 크게 하락 대시 내수경기 둔화에 따른 기업들의 투자 위축으로 비임상시험 신규 수주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바 매출 성장은 일정 수준에 그칠듯 2023년 6월 16일 기준 장마감 바이오톡스택의 시가총액은 1187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바이오톡스택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788위입니다. 바이오톡스택의 상장 주식수는 1595만 8247주입니다. 바이오톡스택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바이오톡스택의 퍼은 64.14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마이너스 102.3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43.8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8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022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6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16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2.50배 2,97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5번지억원 46억원 8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4번지억원 70억원 15억원입니다. 바이오톡스택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83번지 32%이고 유보율은 460.35%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25.79이며 전일 대비해서 17.25 더하기 0.66% 쌓인 상장